헬로? 네? 한국이잖아요 이름이 김정재인데 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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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재정? 재정씨 예 한국이잖아요 내가 아기로 이거 규칙이 한 명 죽일 때마다 OC하면 20% 늘려주고 킬하면 50% 늦고 찬데 어우 좋은 설명 알죠 저희가 되게 느끼하시네요 어우 땡큐 I'm 교포 교포맨 교...교포요? 예아 교포 위한 교포 이거 교포 I'm 교포 어 쉣 에이 이거 1인칭 밖에 안돼요? 네 이거 1인칭 게임이에요 쉣 어유 1인칭 너무 어려워요 에이 총 어디서 바꿔요? 앰프? 나 잡아주지 내가 더 잘 쏴 아 내가 테스트서버 감도조절을 안했구나 어쩐지 내가 너무 못하더라 이정도는 아니거든 자 지금 빠르게 감도조절을 어? 감도조절 되어있는데? 그럴걸요? 말하시는거 보니까 개잘 개잘 어 뭐야 팀들 다 죽어가는데 두방사도 해야겠다 저기있다 오 두방사 개약해 파인애플? 파인애플이라고 그러지 않아 와 줬어 1라운드는 올려주는거야 오케이? 자 이깁시다 ichting 나의 저 아프리카 디디디디라는 사람 겁나 잘하는데 저 닉네임을 달고있는 사람은 짭이라도 잘 할 수 밖에 없다고 자 제가 후면을 맡아들일테니까 열심히 게임해보세요 게임 해보세요 오케이 아 걱정마요 걱정마 자 우리팀에 큰 데스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걱정마세요 제가 데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데스하지 마세요 자 아프리카 ddd 쐈습니다 좋아 이 기세를 타가지고 조져줍시다 아니 이거 아닌데 수원 그래 한국이네 내가 봤을 때 3번의 닉네임을 봤을 때 무조건 3번은 중국인입니다 정확하네요 안녕하세요 중국인가요? 네 중국인가요? 한국인가요?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ium ok 1번은 한국인이신대요 그럴걸요? 한국어 쓰는거 보면 거의 한국인이지? 아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일수도 있잖아 It's beginning? It's beginning! 응? 아 중국인들 너무 잘하는거에요 어우 너무 무서워 영역동원왕사 좋아 우리팀 중국인들도 다 힘내달라고? 맞아 노우 와우 님들아 우리 다같이 벡터 들고 달릴까요? 다같이 벡터요? 중국에 환장마! 비타바더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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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이 선두입니다 좋아 벡터전력은 성공했어 사유에 넣어 벡터 들게요 벡터 벡터 지금 WGSX이 원치 봐 온갖 영국이 참 저 미래를 꼭 끝나 와 중국 방송 보는거 같애 아 너무 힘든데? 아 누가 DBS 들었어 오케이 개잡았어 오늘도 DBS 쓰는게 어때 2번님? 그거 좀 아니 DBS 개똥꾸리지 않나요? 어쩔 수 똥냄새가 자꾸 난다 했더니 DBS냄새였구나 님 저 앳담 먹었어요 2번님 저 앳담 드릴까요? 2번님 저한테 와요 아 2번님 앳담 드릴게요 2번님 저한테 와요 아 2번 아이 괜찮아 괜찮아 저 앳담 못써요 차라리 1번 줘요 나 앳담 못써 나도 못써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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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